저희는 법정수님의 먹어서 죽는다라는 수피를 통해 사람들의 육류 속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비만과 질병 또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야채 수치량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. 저희는 280명의 사람들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이 설문조사를 통해 42%의 사람들이 너무 적은 역에서 3가지의 야채를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자들은 낙채 손을 남자보다 좋아하지만 오히려 젊게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. 저희는 사람들이 야채 선택 시 3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강사를 세웠으나 설문조사 결과 그렇지 않아 야채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 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낮춰 한국인의 특성인 마른 비만과 대장암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 무사히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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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